3, 2, 1 총소를 아무도 안 해 누나는 어? 운동 잘생겨서 하지 말라 그러고 나만 시켜 맨날 옷 너무 예쁘다 이거 아니 사람 말을 안 듣네 아니 지금 우리 다 바빠 한솔아 열심히 하고 있어 택배 온 거 같은데? 택배 택배 띵동 빠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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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 택배 빠켓 택배 빠켓 방금 택배 아저씨가 말하는데 이게 팬이 인도네시아에서 보낼다고 하네 오 바로 하 진짜? 헬로 한번 봐봐 우와 뭐야? 과일이네 과일? 오 아니 한 바구니가 왔네 오 너무 스윗하다 또 있어 또 있어? 와 와 와 와 이게 한국에 도착했단 말이야?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그거는 다 우리가 평소에 아 우리가 안 가봤지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 하거든 어 우리 그렇게 배웠어 책에서 알아? 혹시 아는 거 있어 이중에? 처음 보는 거 있거나 일단 이건 그거 아니야? 두리안? 두리안 오 만 둘 두리안 두리안 그리고 이건 망고고 망고 망고 이거는 많이 먹지 이거는 호텔 가면 이거 있던데 어? 맞지? 이름 뭐야? 이름 뭐지? 뭐 같아 이게 무슨 알 같잖아 무슨 어 알? 상상의 동물의 알 상상의 동물 알 유니콘 알 아 너무 상상이야 한국스러운 거 좀 한국적이 용 용와 용과 용과 예스 인도네시아으로 모게 우아나카 오 우아하나카 우아나카 우아나카 예스 어 이거 알아? 곶감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 어 그치x3 약간 많이 익은 곶감 많이 익은 본 적 있어? 처음 봐?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어? 어떻게 먹는 거 같아? 처음 봤으니까 이거? 누르니까 좀 들어가네 어 맞아 벗겨야 되지 않을까? 오 오 이름이 뭐지? 망기스 망기스? 어 망기스 망기스 이거는 안에는 색깔이 좀 다른가? 맞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좀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어떤 거 같아? 아니 먹어보고 싶은 거 한번 이름 외웠어 이거 혹시? 망기스 용과 망고 두리안 두리안 망기스 오 인도네시아말로 하면 망기스 두리안 망가 어 망가 맞아 망가야 그리고 부아나가 망가 부아나가 이 중에 제일 먹어보고 싶은 거 은우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은우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렇지 일단 망고는 아는 맛이고 용과도 아는 맛이고 용과도 아는 맛이고 맞아 많은 맛은 오케이 일단 일단 망기스랑 두리안은 안 먹어봤는데 두리안은 아까부터 얘기 하신 거 보니까 약간 맛이 특이한 느낌일 거 같아 유니크하지 그러면 일단 이 두 개로 이번에 먹어보는 걸로 어때? 아유 오케이 오케이 맛이 어떤데? 유니크해 텍스처는 아보카도랑 좀 비슷해 딱 먹으면 이제 되게 뭔가 살살 녹아 녹는다는 표현이냐 정말이야 정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먹어보면 되지 뭐 한번 먹어보자 그거 알지? 과일의 여왕이 망기스 과일의 왕이 두리안 왕과 여왕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 어 뭐가 좀 덜 유니크해 이게 덜 유니크해 그럼 덜 유니크한 여왕부터 해보자 먼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 누르면 갈라져 그러면 이제 마늘처럼 뽁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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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딱 보여 우와 우와 그렇지 우와 그렇지 너무 귀엽지 흰색이 딱 나오네 흰색으로 그래서 되게 마늘같이 마늘같다 많이 보시더라고 오빠 나 되게 잘 깠지 나도 잘 깠다 내가 제일 예쁘게 깠어 잘 깠다 잘한다 너 잘한다 은유야 역시 은유 은우는 은유해 근데 이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거든 이건 보면 큰 거는 씨가 있어 작은 건 씨가 없을 수도 있어 응 작은 걸 먹어볼까 작은 거 먹어보자 작은 거 먹어보자 우리 뜨리마카시 하자 팬분들이 줬으니까 아 그렇네 하나 둘 셋 뜨리마카시 할까 하나 둘 셋 뜨리마카시 뜨리마카시 어때 맛있다 맛있는데 시원하세요 맛있네 음 무슨 과일이랑 맛이 비슷한 거 같아? 응 약간 귤 플러스 복숭아? 응 와우 와 정확하다 진짜 진짜 정확하다 나도 지금까지 몰랐었어 귤 플러스 복숭아 약간 그러네?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순간 나도 먹으면서 어 나도 어 그러네 나는 그냥 맛있어 맛있어 함사로 좋아할 거 같아 아니면 보드가 좋아할 거 같아 100% 좋아해요 이게 나무 열매인가? 헉 휴빈 하흐으으 우리도 나 나무를 그렇다고 배운 것 같아 본 적이 없어 우리도 제일iş장할게 해서 인터넷으로 바꿔訂 이거는 은우가 했을 때 몇 점인 거 같아 십점 만점이 오 10점 오 10점 만점에 x2 나 이거 있으면 먹어 집에 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죠? 오케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kaa 다음 거를 다음 거? 그죠? 오케이 아니 왕비 계속 먹고 싶어서 먹어도 돼 촬영 다 하고 몇 개만 가져갈게요 근데 이게 나도 정확한 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 이게 망깃은 시원하잖아 두리안은 좀 열을 발생시키는 과일이래 그래서 여왕하고 왕이래 하나는 시원하고 하나는 좀 열을 나는 그 임신하신 분들이 두리안 꼭 드시는 거 봤어 아 그래? 몸에 그게 좋대 특히 그 손발 차가우신 여자 있잖아 아 수족 냉증이 있는 너 어려운 말 되게 잘한다 은유야 일단 오늘은 제가 까보겠습니다 저도 자주 까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좀 날카롭고 네 한 번 만져봐요 한 번 들어봐도 되고 보슴도치 같아 조심해 은유야 너의 손이 다칠 수 있어 무겁기도 하고 바로 뜯어볼게요 이게 칼로 보통 좀 큰 걸로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이렇게 예스 중간에 갈랐네 내가 일단 비주얼을 먼저 볼게요 하고 이렇게 또 한번 발라요 어디서 되게 정겨운 냄새가 나지 않니? 그렇지 살짝 이런 느낌이야 과일이 되게 뭔가 고기같이 생기지 않았어? 음 냄새는 좀 새롭지? 어때? 냄새에 그 감기약 감기약? 응 감기약 냄새라고? 감기약인데 그 물약 같은 먹는 거 있잖아 애기들 달달한 약 살짝 딸기맛 나는데 절대 딸기맛 안 나는 거 아 진짜? 그럼 조금만 더 맡아봐 조금만 더 맡아봐 조금만 더 맡아봐 유니크하네 유니크하지 그 눈은 이걸 좀 처음 보니까 일단 신기하니까 누나가 먹는 걸 보여줘야지 알았어 내가 또 먹방이면 나야지 나 진짜 좋아해 근데 이거 벌써 다 보여? 이게 안에 씨가 있는데 씨가 없는 거는 진짜 완전 크리미하거든? 순살 어 순살 그래 맞아 순살 느낌이야 먹을게 만둘 우와 이거 맛있다 지금 의도가 되게 누나를 신기하게 보고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? 응 진짜 맛있어 오 맛있는 편이야? 응 만둘이야 만둘 이거 보여? 이게 왜 씨야 이게 응 이게 씨야 뭔가 이 망기스에서 좀 더 큰 버전 응 지금 식감도 되게 시원해 맛있는 편이야? 응 만둘 그럼 나도 일단 먹게 나도 이거 좋아하거든 사실 응 그리고 이게 진짜 싱싱한 거는 크림 맛이 나 크림? 응 생크림? 내가 먹을 테니까 한 번 보고 도전해 보고 싶으면 도전해봐도 되고 오케이 아니면 그냥 보는 걸로 응 그치? 시원하니까 더 멋있지 맛있어? 자신이 편한 거 봐 응 보통은 좀 이렇게 시원하게 안 먹잖아 두리아들 아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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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이렇게 시원해서 조금 색다르긴 한데 좀 색다르긴 한데 맛은 있어 근데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라고 있거든 인도네시아에 오 그래? 그 맛이야 완전 어떻게 한 번 먹어볼까? 도전? 한 번 도전? 한 입만 먹어보자 촉감 어때 일단? 일단 촉감부터 어때? 말랑말랑 오 말랑말랑 젤리 같아 어때? 근데 이게 처음 먹어본 맛이다 보니까 맞아 맞아 낯선 맛일 순 있어 사실 응 신기하지 나도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음 유니크해 어 유니크하지 응 먹을래? 무슨 맛을 표현해야 되지 이걸? 열을 발생하지 확실히 먹으면 열이 확 올라오지 않아? 응 그런 거 같아 뭔가 건강에 좋은 느낌 맞아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조용히 어떤 게 더 맛있는 거 같아? 망고 쓴다고 이거는 당연히 그래도 은우 팬들 덕분에 과일도 먹게 되고 진짜 고맙다 너무 고맙다 드레마카시 드레마카시 근데 먹어봤으니까 소감도 얘기해줘야지 물론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친구 이름은 망기이스 망기이스는 진짜 너무 맛있고 약간 있으면 계속 먹을 거 같아 맞아 근데 두리아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 적응이 됐어요 오오오오오오 좋다 처음에 들었을 때 냄새도 약간 특이했는데 지금은 냄새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아까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차갑게 먹어서 좀 이질감 들수도 맞아 맞아 실제로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원래 인도네시아 가서 길거리에서 먹으면 또 이제 느낌이 다를지 다를 것 같아 이거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거 같아? 누나 어땠어? 난 너무 배불렀어 나 인도네시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뭔가 과일을 먹음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나도 인도네시아 하면 기억나는 게 맛있는 과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먹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그냥 만뚤이었어요 만뚤! 그러면 이거 인도네시아 팬분들이 보내줬으니까 인도네시아 팬분들한테 만뚤입니다 해드리자 오케이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 만뚤입니다! 15분 4분 5분 7 분